모두 가빠이 부처님의 소원 성취 받으시기 바라고요 오늘 흥겨운 우리 국악 한마당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가리요 아리아리 곧개로 넘어간다 아주 까리 정지 않는 국경자리 살고나무 정자로 만나보세요 아리아리 세리세리 아가리요 아리아리 곧개로 넘어간다 열란한 콩팥은 왜 안열고 아리아리 곧개로 넘어간다 아리아리 세리세리 아가리요 아리아리 곧개로 넘어간다 아리랑 콩팥은 왜 안열고 아리아리 곧개로 넘어간다 아리아리 세리세리 아가리요 아리아리 곧개로 넘어간다 아리아리 곧개로 넘어간다 아리아리가 좋아해야만 아리아리 세리세리 아가리 아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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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로 넘어간다 성주님이 오셨는데 이사를 못해 애주신다 입에 울고 있는 만반듯 아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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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로 넘어간다 오늘같이 좋은 날 흥겹게 노래하고 춤추며 놀아보네 아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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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로 넘어간다 좋다 다 나왔지 함께 아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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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멋진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